강철 깃발 수호자야 자네들의 실력을 시험받게 될 것이세 시작하게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을 함락시켰군 C 거점이 전망되고 Q. BK에 크리스마스에 맞고 두 가지를 씁니다 1위에 맞고 이 녀석은 섬유소에서 전해드려야 하는 건가요? 이 녀석은 스파아스의 흘러집니다. 이 녀석은 섬유소에서 공격을 받은 게요. 이 녀석은 섬유소에서 도착하십니다. 이 녀석은 섬유소에서 잃어버리지 않는다. 이 녀석은 알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, 이 녀석은 섬유소에서 공격을 받았다. ㄷㄷ ㄷㄷ 어서오세요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의 이유는 비 거점을 함락시켰군 비 거점을 함락시켰군 다시는 캡슐 괴물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았네 아군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아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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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